드디어 조건문, 영어로는 Conditional Statement를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다. 조건문을 이용하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코드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기본적인 형식을 먼저 살펴봅시다. 조건문의 형태는 다양한 변주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if로 시작하고 그 if 뒤에는 true 또는 false 또는 그의 준하는 값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이 true일 때만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조건문이에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응용해 봅시다. 저는 적당한 이름의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 0, 1, 2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0, 1, 2가 나오죠. 이때 여기 있는 1를 조건문으로 감싸서 조건문에 주어지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기 있는 저 1이라는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문은 if를 시작해요. 그리고 if 뒤에는 boolean 데이터 타입이 오는데 우리 일단 true를 써볼까요? 그리고 콜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if문에 의해서 실행될지 말지 결정되는 코드는 들여쓰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여쓰기 할 때는 탭키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한번 탭키를 쓰기로 했다면 다른 곳에서도 들여쓰기를 할 때는 꼭 탭키를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했다면 다른 곳에서도 두 번 스페이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탭키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 if 뒤에 있는 저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샵에서 샵은 주석이고요. 실행이 안 됩니다. 0, 1, 2 이렇게 결과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print 이런 코드를 추가를 해서 구분을 시켰고요.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를 false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0과 2만 출력됩니다. 왜요? 얘가 출력이 됐고 얘가 false니까 이 부분에 이제 출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가 출력이 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0, 2만 이렇게 적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나요? if 뒤에 있는 값이 true라면 여기 있는 이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되고 false라면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어디다 쓰냐고요? 우리가 응용을 좀 해봐야죠. 응용하러 가봅시다. 저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예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아이디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인사를 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재밌겠죠? 재밌다고 하세요. 안 재밌으면 자기 손해예요.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물어보기 위해서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때 아이디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저렇게 입력하면 저 값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사용하기가 좋겠죠. 저는 input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원래 입력해야 되는 아이디의 값이 egoing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egoing을 아이디 값으로 입력했을 때만 welcome이라고 출력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만약 input 아이디가 원래 입력해야 되는 아이디와 같으냐? 그렇다면 print welcome을 한다. 실행해 볼까요? 여기서 egoing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값이 egoing이고 원래 입력해야 되는 값이 egoing이니까 이걸 합치면 연산하면 true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true가 되면 if 뒤에 따라오는 코드블럭이 실행된다. 보시는 것처럼 welcome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egoing이 아니라 master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묵묵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똑똑한 애플리케이션이 된 거예요. 대박이죠? 박수!